그러면은 다들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나 하지말고 난 지효근한테 하지말라 해 뭘 보려고 Fx Fx? 무식한 사람 뭐야 Fx가 뭐죠? 아.. 진짜로 오.. 엄청나 아니.. 전화번호를 어려움? 모르는거야 아 땡 와.. 어떻게 하냐 이겼어? 정답 어떻게 하냐 너무 잘해라 내렸니? 자 땡 자 가세요 정답 잠깐만 아..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잠깐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.. 진짜로 아..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미안 아.. 진짜 자 15초 갑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용해봐요 15초 그.. 뭐냐 가위라이퍼 나 때리지마 왜 때리지마 왜 때리지마 왜 때리지마 빨리하자 자 찬스 갑니다 저희 원래 때리고 살아요 워낙 친해가지고 전화하세요 빨리 나왔어요 알죠 제가 더 똑똑한데 예 근데 진짜로 이런 말하면 되나? 저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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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멍청한 애랑 방송을 하다보니까 자 가세요 그냥 아니 저.. 아니 저.. 인정 안해요 아니 인정하라고 아니 아니 지금 뒤에서 다 먹고있어요 방송하잖아요 지금 아니 내 방송이라고 내 방송 인정하라고 저 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아 왜 자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또 아 그 아 아 감사합니다.